참아 닿는 분이 가사가 벙어리장갑? 네, 벙어리장갑 이 가사를 보지 말 못하는 그런 어머니 하는 그런 느낌인데 참, 찡합니다 네, 안주실만 잘 들어봤고요 이 가을은 생각나는 시계든가 좋은 글귀가 없었나요? 조 글귀가 있어서 제가 짧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, 기대가 됩니다 가을이 봄보다 아름답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투명한 가을 분위기는 정을 느끼게 하며 친근감을 주고 청렴한 가을 하늘을 향해 해맑게 핀 국화를 보면 정년 가을은 봄보다 아름답습니다 크아 생각나는군요 생맥주 생각나요 하추니 네, 여러분, 그렇습니다 이 가을장 찍고 가는 얼마나 청렴합니까? 얼마나 좋습니까? 황금물결기구 그리고 이 국화 너무 좋으시죠? 네 자 아멘 아멘